네 안녕하세요. 생존 코딩 오준석입니다. 오늘 영상에서는 플러터에서 네트워크 상태를 체크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뤄 볼 거고요. 간단하게 어떤 화면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여기 보시면 네트워크 상태가 available 하다고 나와 있고요. 여기서 인터넷을 끄거나 비행기 모드를 하게 되면 자 여기 unavailable 하다고 바뀌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. 다시 비행기 모드를 해지를 하고요. 오면 네트워크가 붙으면 available 하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는 화면입니다. 플러터는 간단하게 패키지들을 사용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쉽게 구현할 수가 있는데요.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일단 프로젝트를 만들고요. 네트워크 상태를 체크하는 그런 기능을 추상화하기 위해서 추상 클래스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다트 파일을 하나 만들 건데요. 이름은 이제 커넥티비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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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옵저버라고 하나 만들게요. 옵저버 자 연결 상태를 모니터링을 하는 건데 지금은 네트워크 상태를 모니터링 할 거지만 블루투스라든지 그런 것들도 다 같이 이걸 활용해서 할 수 있게 추상화를 하는 겁니다. 자 앱스트랙트 클래스를 만들 거고요. 커넥티비티 옵저버 자 여기서 이 옵저버를 통해서 얻는 값들은 이제 네트워크가 사용 가능한지 아닌지 뭐 그런 값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실시간으로 받기 위해서 스트림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로 들어오는 값들의 상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뭐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두 가지만 있는 건 또 아닐 수도 있거든요. 뭐 일단은 그래서 스테이터스라고 하는 타입을 하나 정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자 이거 이름은 옵저브라고 하는 메소드 이름을 만들게요. 스테이터스는 이제 enum 클래스 여기서 뭐 다트에서는 enum 클래스라고 부르지 않고 enum이라고 부르죠. 자 enum으로 상태를 정의를 할게요. 그래서 일단 available 하고 unavailable 하고 두 개를 이렇게 정의를 할게요. 여기 이제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넣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추상화를 해두면 지금 이번 영상에서는 네트워크 모니터링을 하겠지만 다음에 이제 본인들이 이걸 가지고 블루투스를 모니터링 한다든지 뭐 그런 것도 할 수가 있겠죠. 자 일단은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. 자 네트워크 모니터링 하는 클래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자 네트워크 커넥티비티 옵저버 자 이거는 이제 익스텐즈 해서 방금 만들었던 추상 클래스 커넥티비티 옵저버 이거를 이제 확장을 해서 만들면 될 것 같고요. 근데 이제 상속이라기보다는 상속이라기보다는 이제 이걸 인터페이스로 바라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그쵸? 기능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제 구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임플리멘츠 해서 구현하도록 하고요. 이거를 이제 오브라이드 해서 옵저브 메서드를 만들면 되는데 플러터에서는 이 커넥티비티 관련된 기능을 간단하게 또 제공을 하기 때문에 자 pub.dev 들어가서 커넥티비티로 검색을 하시면 여기 커넥티비티 플러스라고 있구요. 이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인스톨 눌러보고 여기 복사한 다음에 터미널에서 커넥티비티 플러스 추가하구요. 자 사용방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readme 가서 보니까 여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. 체크 커넥티비티라는 걸 통해서 여러 가지 여기 나와 있는 체크 상태 모바일이 있구요. 와이파이 있고 이더넷 있고 vpm 블루투스 뭐 이것저것 있고 논 이렇게 있네요. 자 일단은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은 커넥티비티 인스턴스에 on connectivity changed 라고 하는게 이게 스트림인 것 같아요. 그쵸 스트림이고 이거를 리슨 하고 있으면 커넥티비티 리절트라는 거에 이 위에 있는 이런 값들이 이제 들어오겠네요. 그걸 가지고 이제 뭔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브스크립션 이거는 이제 스트림을 리슨 할 때 안전하게 나중에 캔슬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서브스크립션에다가 구독 정보를 넣어놓고 캔슬 하는 거죠. 자 여기에서 필요한 거는 이제 final connectivity 이 인스턴스가 필요하니까 이걸 활용을 할 거고요. 자 이 옵저브를 할 때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이 스테이터스로 돌려줄 거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return connectivity에 아까 on connectivity changed 가 여기 이제 스트림이고요. 여기에는 connectivity result 라고 얘네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이제 상태 값이 들어오겠네요. 이거를 리슨을 하기 전에 여기서 이제 map을 해서 변환을 하겠습니다. map을 해서 이거는 block body 로 일단 좀 길게 코드가 나올 거 같으니까 고치고 여기서 이제 switch 문을 써 가지고 이 event 가 이제 지금 결국에는 이 result 값인데 자 이거를 이제 보면은 여기 이제 alt 엔터 눌러서 모든 상태에 대한 처리를 강제로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자 지금 와이파이 하고 저희가 필요한 거는 와이파이 이더넷 모바일 뭐 이런 것들이에요. 모바일 지금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와이파이 하고 모바일 두 개인데 그쵸 이더넷은 이제 일반 pc에서 유선 랜을 얘기하니까 그래서 일단은요 네트워크니까 이거 세 개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거고 나머지는 블루투스 라던지 VPN 뭐 기타 등등 논 이런 거는 필요가 없을 거 같아요. 이거를 지우고요. default를 하나 만들어서 default에서 처리를 하면 될 거 같고 자 여기 return은 필요가 없을 거 같네요. 그쵸 자 이거 세 개인데 세 개가 어차피 우리는 다 어떤 상태냐면 return status.available 세 개 다 연결됐으면 available 아니면 unavailable 이렇게 이제 맵으로 변환을 한 스트림을 이제 내보낼 거예요. 이 status로 자 이렇게 하면 네트워크 연결 상태 체크가 가능할 거 같고요. 자 그러면 이제 메인 점 다트에서 좀 이 밑에 마이 홈페이지 지워주고 간단하게 여기다가 화면 하나 만들어서 해보도록 할게요. stateful widget을 만들 거고요. 왜냐면 dispose나 이니스테이트를 사용을 할 거니까 홈스크린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여기에도 홈스크린이라고 해주고요. 자 화면 레이아웃은 스케폴드 하나 만들어주고요. 앱바는 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지워주고 자 가운데에 센터 센터로 감싼 다음에 그 다음에 텍스트를 하나를 표시를 할게요. 자 여기에 텍스트 표시를 할 거고요. 자 일단은 뭐 상태 관리는 그냥 setState 사용해서 간단하게 기능만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. 자 여기서 커넥티비티 옵저버 객체를 바로 사용을 할게요. 커넥티비티 옵저버 밑에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네트워크 커넥티비티 옵저버 자 이걸 사용을 할 거고요. 자 기본 스테이터스 스테이터스는 일단은 status. unavailable 이렇게 넣어 두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화면이 켜지면 스트림을 구독을 해야겠죠. 이니스테이트에서 여기서 커넥티비티 옵저버 점 옵저버 이걸로 이 스트림을 구독을 하고요. 리슨 자 여기 이벤트라고 나오는게 결국에는 스테이터스거든요. 그래서 스테이터스고 지금 스테이터스를 갱신을 하고 그 다음에 setState 해가지고 화면 갱신까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구독 해지를 또 잘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 여기에 서브스크립션 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저장을 해 놓고요. 스트림 서브스크립션 여기는 이제 스테이터스가 들어오는 거죠. 이거 import 조금 있다가 import할게요. 이거 nullable 로 만들게요. import 자동으로 됐고요. nullable 로 만들었어요. 왜냐하면 이거 빼면 빨간불 나오죠. rate 를 쓰던지 해야 되는데 저는 nullable 로 했고 그 다음에 dispose 해서 해지를 하면 되겠네요. 그쵸. subscription null이 아니라면 cancel 이런 처리까지 해 주고요. 그러면 이 스테이터스가 여기에 잘 표시가 되는지 보면 되겠네요. 여기다가 네트워크 상태 배경에 status. name 가 인덱스를 통해서 내용을 표시할 수 있거든요. enorm 은 인덱스하고 name 이라는 것을 property로 가지고 있어서 name 정도만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트워크 상태 Available 이라고 나오구요 여기서 비행기 모드 들어가면 unavailable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비행기 모드 끄구요 네 잘 동작 하죠 마지막으로 여기 버그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커넥티비티 패키지는 네트워크 상태 뿐만 아니라 아까 보니까 와이파이라던지 뭐 다른 것들도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unavailable로 처리를 해버리면 블루투스가 붙는다던지 뭐 떨어질 때 그럴 때도 여기가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 그거는 좀 제외를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맵을 하기 전에 웨어로 한번 필터링을 하구요 네 필터링을 하는게 좋겠죠 요 세가지 케이스만 통과를 시키는게 좋을 것 같구요 자 여기도 블럭바디로 만들도록 할게요 여기에 이거 이벤트가 음 그냥 여기다가 이벤트가 이거 이거나 이벤트가 이더넷 이거나 이벤트가 모바일인 경우만 통과를 하도록 수정을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는 하나 빠졌구요 자 코드 정리했구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 세가지 케이스에서만 될 거구요 요렇게 하면은 요 세 개만 나오니까 또 언어베일러블이 안나오는 상황이 오죠 하나 더 통과를 시킬건데 이벤트 는 는 는 커넥티비티에 연결 안됨이 있죠 논 요렇게 하면은 4가지 상황이 통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스트림을 활용해서 이렇게 네트워크 상태 모니터링을 해 봤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고 응용을 해 보신다면은 블루투스 라던지 또 다른 이런 커넥티비티 패키지에서 제공했던 그 상태를 알 수 있는 애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구요 자 플러터에 관련돼서 더 많은 영상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인프런에 제 강의들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예 플러터가 처음이신 분들은 이제 쉬운 난이도의 강의들을 보시면 되고 플러터를 어느정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중급 이상의 코스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인프런에서 제 강의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구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